와.. 나 오늘 63 무리? 아니 나는 꼭 레벨업을 해야겠어 1시간 자고 와서 생각하는 건 어때 여러분? 잠을 주무십시오 탄생 아니야! 나는 1시간만 잠을 날 수 있어! 뭐야? 잘 올려버린다 아니야 이것만 참으면 각성할 거 1시간 자고 서세봉 최초 잠방 이거 귀하네요 2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아니 왜 자기 침대 놔두고 키키키키 근데 주무있는데 좀 살 거 같다 1시간 자고 1시간 자고 아제로스의 영웅 여기 잠들다 2시간 자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배가aking 10시간 자고 수呵 1시간 cage Were you gonna do it? 100% woman We're gonna regional and love We're going to fill 닥성 타이밍 와야되는데 너 얼마나 잤지? 너 15분밖에 안 잤어?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해지지? 내가 딱 30분만 자면 진짜 랩업 열심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저씨들 자러 가기 전에 던전 좀 가자 아저씨들 다 자러 가기 전에 잠깐 자는 것들 15분 자서 괜찮아져가지고 1시간 더 자면 못 일어난다 얘가 조니깐 나도 졸려 진짜란 거 여러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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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준비됐어 지금은 또 좀 괜찮아요 지금은 또 괜찮은데 어떡하죠? 밤을 자지 말까? 아이씨 마이씨 마이씨 자 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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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맞춰야 돼 12시 몇 불까지 잠깐 네 15분 30분 아 근데 그럼 아저씨들 자러 가는 거 아니야? 네 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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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애 containment 중 내가 어디서 해야 되냐? 잘 씻기! 아니 근데 맥 때문에 진짜로 언제도 눈 자세로 좋으시는 거냐고 크크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반기로웠어. 군돌림 떼보미 얼굴에 꾹꾹이 좀 해주세요. 지금 VR로 와우캐스트 하는 중이니 다들 조용해주세요. 정자세로 저는 거 신기하네. 저거 발바닥 봐야한다. 파워케이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발바닥 말고 정자 지우면 정수리에 콘센트 꽂혀 있음. 다들 속고 있는 거야. 저희 2단 반대가 충전 콘센트라고. 5분 뒤 세봄추 이건 튕기기 전에 날 깨우지 않은 특수 잘못이다. 그러부터 5분 후 엄청나게 지루했던 2분이 지나고 이게 지각할 때의 세봄추 모습이라는 거지?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넌 좀 자는 듯해. 다음 알람은 언제 울릴까? 당직 사관님 서세봉 병장님이 안 일어나셔서 한 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는 왜 더 늘어나는 건데? 평소 이 시간에 보던 시청자 수 그대로입니다. 시청자가 늘어나는 건 이제 일부 시작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엽! 늘 보던 얼굴들이구만. 스트리머는 잔방에도 표시도 길이도 잘 보네. 형님대요님 또 스토리 짜서 잔방 편집 영상 올려주실 것 같은데. 근데 세봄추 알람 진짜 공습 경고인 줄 알았는데 서세봉 배터리 부족 종료 소리였나 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정보사실 알람 2배럭 쳤지만 다 부셔버리고 자고 있도록. 지금 들어온 Tages. 정보사실 알람 2시 26분. 정보사실 알람 2시 26분. 정보사실 알람 이리완 1시 25분. 정보사실 알람 2시 26분. 정보사실 알람 2시 26분. 와운돌돌린 팬이에요 근데 너도 자면 어떡해요 야 나 안 깨우고 뭐했어 안 깨우고 은돌이도 옆에서 잤대요 나 렌즈 꼈어 나 이제 랩업 해야겠다 당신이 듣니? 같이 자고 있는 거 뭐냐고 도대체 야 너 옆으로 가서 잡아 엄마 의자를 미안합니다 1시간만 자고 울게 실제로 한 말 그렇다 아까 15분 잤을 때가 최상위 컨디션이었다 아까 와우를 했어야 했다 트수를 믿었어야지 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자냐고? 저 언데드처럼 자지 않나요? 나 이렇게 자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자거든요 새봄주 다시 보기 은돌이 등장함 냥 커요 나 볼래 나도 나도 볼래 그거 내가 저렇게 이뻤어 저기 왔다 귀여워 새봄주 어떡해 은돌이 생일인 12시 땡 하자마자 잠든 거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보 세 번 추가 드르렁 자는 동안 와우 전세계 방송 6위였다 아 진짜? 아니지 정말 나도 같이 냄새 맡는다 안 싫어하네 야 왜 안 싫어해 야하 김밥 내꺼야 엄마 아직도 쪼레비야 엄마 아직도 쪼레비야 엄마 아직도 쪼레비야 안 싫어할 수 없을까